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초나무는 햇빛이 잘 드는 야산의 양지쪽이나 또 임도가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 여기도 산속에 임도를 내놨는데 그 임도가에 군락을 이루고 많은 산초나무들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경상도에서 제피라고 하는 초피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피나무와 산초나무를 구분을 못하시고 또 심지어는 같은 나무로 알고 계시는 분들조차 계시는데 음련이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이제 산초나무와 초피나무의 차이점은 초피나무는 가시가 마주나고 산초나무는 가시가 어긋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여기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올라가서 또 오른쪽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올라가서 왼쪽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주로 이제 산초는 열매 속에 까만 씨앗을 기름을 짜서 약용으로 이용을 하고 초피나무는 씨앗 껍질 과피를 향신료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산초나무의 양맹은 산초 또는 야초 또는 천초라 해가지고 약용을 하는데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양나무입니다. 이제 주로 복부에 찬 기운이 있어 가지고 아랫배가 찌르듯이 아픈 그런 복통 또 그로 인해서 설사가 나고 할 때 약으로 쓰고요. 또 이제 치통에도 진하게 달인 물을 입에 머금고 가글하면 치통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식이나 요통에도 약으로 쓰고 이제 살충작용이 있어서 옴이나 버점, 음부가려움증, 음랑섭진 등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초기름은 위장빙이나 천식에 약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배가 아프고 할 때는 산초기름을 짜놓고 산초기름을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먹으면 배 아픈 것이 잘 낫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초기름의 특이한 효능은 요즘에는 아토피라 하는데 옛날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독을 받아 나왔다고 해서 태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초기름을 짜가지고 한 3, 4년 정도 숙성시킨 기름을 애기들 아토피 피부염에 발라주면 깜짝같이 잘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옷이 오른데도 그 기름을 발라주면 아주 잘 낫고 또 이제 뭐 식중독이라든가 설사, 기생충이 뱃속에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횃배를 많이 앓았었는데 횃배에도 잘 낫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성 피부염에도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산초는 조심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몸에 열이 많아서 오후에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에 열이 나는 사람 또 애기를 임신한 임산부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웰빙식품 붐이 불면서 이제 열매를 잊기 전에 이렇게 이제 보통 추석 무렵에 열매가 익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석 되기 전에 이제 보통 산소에 벌초를 합니다. 그 시기에 보면은 열매를 손으로 따가지고 하나를 꼭 누르면은 하얀 진물이 나오면서 톡 터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너무 익은 거는 뭐 음식을 만들면은 모래알 씹는 것 같이 그래서 먹기가 불편하니까 산소 벌초할 그 무렵에 하나를 따서 꼭 손으로 꼭 눌러봐가지고 터지면서 이제 하얀 진물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덜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간장을 끓여 부어서 장아치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찹쌀풀을 끓여서 열매 송이 전체에 발라가지고 그걸 햇볕에 말려 놨다가 기름에 튀겨서 먹는 부각을 만들어 먹으면은 아주 맛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초는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기름집에서는 잘 기름을 안 짜줍니다. 기름을 짜고 나면 기계에 산초향이 배여가지고 다른 뭐 덜깨 기름이라든가 참기름 같은 걸 짜도 전부 다 산초기름 냄새가 나니까 기름을 지금은 짜주는 데가 없는데 이제 예전에는 산초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가정상비약으로 보관을 해놓고 뭐 음식 먹고 체했다든가 배가 아픈다든가 또 애기들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약으로 썼는데 지금은 기름을 잘 안 짜주니까 기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강원도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강기 기운이 있을 때 산초기름으로 두부 구이를 해 먹었다고 그래요. 그 산초기름으로 이제 두부를 얇게 팬으로 잘라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산초기름을 깔고 그 두부를 구워서 먹으면은 강기 기운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초기름을 잘 안 짜주니까 요즘엔 산초기름 구하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드러운 잎과 열매 덜 익었을 때 그때 열매까지 따가지고 후라이팬에다 놓고 식용유를 조금 둘러서 볶습니다. 볶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두부를 얇게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제 두부구이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도 두부에 산초향이 배여 들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향긋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산소 벌초할 무릎에 산초 열매를 따가지고 그렇게 산초 두부구이를 한번 해서 드셔보십시오. 아주 맛있는 반찬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술안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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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